무엇 없이 음악으로 바꾼게 하나 있거든요 배경은 더 이뻐요 우리 목소리는 다 삭제되는데 거기서 이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음악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바꿨더니 오히려 그게 더 이뻐서 아주 그 작업할 때 이것이 정석이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배경음악 깔리는 그런 느낌 딱 그렇게 찍혀가지고 진짜 와 그 노래 조작권 진짜 칼이어서 진짜